오늘 은혜 받고 승리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인은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속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합시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단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오시게 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자리 있잖아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속물로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축복을 누린 우리 귀한 성도들 이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이 대속의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신분을 누리고 권세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권세는 사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대속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흑안과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도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희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원주민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진이 또 대장암 수술하고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면 희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희생한다 말할 수가 없죠 참된 희생은 최고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대속물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전심 전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탄 쓰임을 받더라도 내가 정말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부할지언정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날 대교구 장단기 결석자와 또 새가족을 초청했죠 많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애써주신 결과 229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요 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결석자들 예배 회복이 안 되었던 분들이 오신 분이 113명이에요 전부 합하니까요 342명이 이렇게 지난주일 새로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 성도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힘쓰고 애쓴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쓰고 애쓰신 모든 분들 또 한 분도 인도하지 못했지만 정말 새가족을 위해서 장단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해오셨던 모든 분들 함께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날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오늘 여덟 분이 오시기로 잘떡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도 안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일로 그냥 딱 끊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시작이에요 지난주일 날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는 주일 날 모셔오면 돼요 돌아오는 주일 날 안 온다고 해서 또 끊어버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모셔와야 돼요 저는 기대해요 다음 주일날도 한 342명 정도 이렇게 또 오시면 어떡했나 계속해서 이 생명 살리는 운동 또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요 또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속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27장 다음번에 설 때는 마지막 장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벨리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26장에서는 아그리바 왕 앞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드디어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던 로마로 가게 되어졌어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송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이 배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276명 그 모든 승객들이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 승객뿐만 아니라 전도자 바울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왜 이런 곤경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가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고요 믿음 때문에 자 사도행전 27장 11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승객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볼 때 풍랑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미 앞으로 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 사실들을 다 일러주었습니다 앞으로 큰 어려움과 손해가 있고 또 위험이 닥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백부장과 선장과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제의 말을 믿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론신앙 또 경험신앙 다수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 편에 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오직 강단 말씀 안에 있으면요 풍랑도 흔들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각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함께 풍랑을 겪으면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에 함께하시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237나라 살리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생명 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아멘 하신 분들은요 권력전도 신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로 권력전도 신청 여러분 기도 덕분에요 백회 이렇게 다녀왔어요 백회 백여 명의 대상자들을 만났는데 한 열 명 정도는 영접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멀리 멀리 또 대필하신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영접을 하셨어요 구원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또 권력전도 시간표 속에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절대 안 되었다 어떤 분은 신청하시면서도 반신반의해요 정말 영접하실까 혹시 또 도망가지는 않으실까 또 우리 권력팀들이 문전박대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전박대 당해도 저 우리 권력팀들이 당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력전도를 가다 보니까 주로 이 서울 경기 지역은 교구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해 주셨어요 왜 권력팀들이 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뭔데로 많이 가냐 그러시는데요 뭔데 갈 수밖에 없어요 신청하신 분도 1년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 한대요 가서 우리가 이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도 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 번씩은 좀 주일날 내려가셔가지고 교회로 인도를 좀 하시고 오세요 그렇게 한 번 말씀드렸더니 너무 멀어서요 그래요 너무 멀어서 본인이 못하시는 것을 저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갑니다 땅 끝까지도 가요 이 권력전도 하면서 재미있는 게 식사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춰요 대부분 휴게소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요 강원도로 갔는데 점심 식사 시간은 지났고 또 방문할 약속한 시간은 조금 미루고 그래요 식사하고 가자 식당을 아무리 찾아도 식당이 없어 우리 가다가 무조건 식당 이렇게 나오면 들어가서 밥 먹자 그랬는데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딱 하는데요 밥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밥이 강원도에 있었는데요 무슨 밥이냐 키밥 저 밥집에 가서 우리 밥 먹자 했는데 키밥집이야 옥수수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옥수수를 튀겨주는 키밥집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밥집을 찾아 헤맨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제는 강릉에 갔어요 시골 다니잖아요 도시잖아요 다섯 명이 같이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역시 약속 시간보다 일루고 해서 식사 먼저 하고 가자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을 이렇게 뭡니까 목적지 근처에서 찾아가지고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주인이 몇 명이세요 그래요 다섯 명이다 그랬더니만 이리 오세요 앉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음식이 뭐 그냥 사정없이 나와요 우리 뭐 이렇게 주문해서 그것도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주문한 건 관계없어 계속 음식이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어떤 손님들이 또 다섯 명이 왔어 다섯 명이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확인해 보더니만 어? 이 손님들이 아니래요 그 식당은 예약제 식당이에요 한시 반까지 예약 손님만 받는데요 우리가 공교롭게 다섯 명이 갔는데 예약을 안 했잖아요 예약한 사람은 우리 뛰어온 거야 주인이 예약도 안 했으면서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안 돼요 일어나서 가야 된대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날을 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나중에 오신 분들이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그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우리 좀 기다릴게요 이렇게 양보를 해주시고 우리는 또 그분들이 시켜놓은 거 우리 의자하고 관계없이 시켜놓은 거 다 먹었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확인을 못한 건데 미안해서 우리가 계산하면서 음료수 세 병 이렇게 드리고 그러게 왔습니다 재밌는 일도 많이 있고요 가장 보람된 것은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하신 지 이틀 만에 소천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고 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아찔한 마음이 들어요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뭔가 하면요 이 구원의 시간표를 놓쳐버린 것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사명을 다했다 말할 수 있으려면 권력 전도 시간표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신청하시면 된다니까요 문전박대는 우리가 당하고 여러분은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요 대성물로 오신 예술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술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입니다 사도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즉 가이사 황제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설 방법이 없었죠 보금 전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바울이요 재판권에 걸려서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문제나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탄 배에 닥친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웠든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가운데서도 바울 때문에 276명의 모든 승객들을 다 건져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사건이 있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은 2025 스타트만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사건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사건 오류음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오류한 문제들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와요 우리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서 내 원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로드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간암 말기 환자로서 시급하게 보고를 해 줬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지난 월요일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보호자가 내려와야 쉽게 면회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보호자가 차고 있던 출입 바코드 찍힌 것 이것을 떼면 안 되는데 내가 대신 차고 올라가서 보금전하도록 그렇게 007 작전을 이렇게 짰어요 내려와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셔야 될 분이 한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급하게 병실을 옮겨야 된대요 알고보니까요 말기암인데 간암 말기암 환자인데 이 폐결핵이 검사 결과 폐결핵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인실로 급하게 옮기느라고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졌대요 1시간여 이상 이렇게 지난 다음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팔찌 대신 차고 어떻게 어떻게 가라고 그냥 일러준 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병실 앞에 까지 들어갔어요 복도도 들어갈 수 없고 한데 이게 있으니까 그냥 찍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고 문제는 뭔가 병실 앞에 섰는데 병실 문을 열 수가 없어 손잡이가 없어요 아무리 막 힘을 써봐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간호사나 누구 직원도 보이지 않는 데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랬더니만 병면의 홈이 발 발받아도 조금 위에 홈이 하나 있대요 거기에다 발을 집어넣으면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발을 집어넣고 나니까 문이 열려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자 이 환자는 벌써 가난 말기고 하시다 보니까 황달이 심하게 왔고요 몸이 많이 부어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남자가 똑 들어오니까 그냥 갑자기 손사래를 치면서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저는 뭐 결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 않다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힘겹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굳게 닫힌 문도 열고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옆으로 자꾸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따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다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약간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향이 어딨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마음을 자꾸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병상 옆에까지 얼굴 옆에까지 귀에다 대고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남과 동시에 이분이 폐결의 환자라는 것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해내릴 시간인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들어왔다 보니까 들어와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는 분이세요? 그래요 조금 전에 뭡니까 오신 그 저 뭡니까 보호자가 아니거든요 보호자라고 그랬더니만 어떤 관계냐고 그래요 머뭇거리다가 지인이다 그랬더니만 어떤 지인이자 또 꼬치꼬치 해묻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요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이 환자는 폐결의 환자이기 때문에 결핵균이 옮길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그렇게 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밖에서 나가가지고 2중 3중으로 된 완전히 이렇게 마스크를 또 마스크 위에 마스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숨을 못 쉴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마스크를 해주고서는 빨리 기도만 해주고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 추강당하지 않고 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었어요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달라졌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도 교회에 나갈 거예요 그래요 손사래치고 반대하던 분이 나도 교회에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지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셔야죠 우리 교회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얼마나 사귀었는지 같이 사진도 한 것 찍었어요 사진 찍어도 되겠냐니까 괜찮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마음문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말기암 환자 폐결의 환자도 예수님 명접하고 구원 받고 교회에 나오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다음 번 새생명 초청 때 이 아버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내려와서 보호자 어머니와 또 우리 집사님 집사님 여동생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요 이렇게 영접하셨다는 말에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동안 전도를 안 했느냐 전도를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기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요 예수교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큰 새 일이 뭡니까 지옥 갈 생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진 27장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던 바울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작한 그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던 분들은요 권력전도 신청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전도자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한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이사라는 그 한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바울의 권력전도 명단은요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였습니다 맞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명단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간 금요일에 만난 분인데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 언니인데 철저한 불교신자였어요 남편이 죽고 난 이 3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절대 복음을 받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명접하셨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탁자 위에 염주 또 불경 불교서적 그런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챙겨서 이거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가져가지 말래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건 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자꾸 여기에 미련이 남아서 안 된다 다 가져오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성경 찬송 있었어요 이걸 선물로 드리겠다 드리고 남아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나오면서요 대문에 보니까 대문을 열어놨을 때는 몰랐는데 대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춘대길이 또 대문에 붙어있네요 그것까지 전부 다 떼어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절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도 보금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역사를 봅니다 내게 맡기신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그런 권력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풍랑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 전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에 빠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4등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미 배를 타기 전부터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도 오직 보좌에 계시는 성삼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사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노희 아비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아비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을 일러주셨고요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배는 손상되고 또 재산에는 손해가 있었지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76명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건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의 믿음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4등전 27장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자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약으로 잡은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76명의 승객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을 구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마침내 구조해 주셨어요 이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 가문 또 지역 보급마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 시간표가 바로 곤륙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니고 6월 6일 기점으로 전라남도 완도 완도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는 해남이나 완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노화도에 다녀왔어요 차를 타고 해남까지 가서 또 배를 타고 노화도까지 가서 보금을 전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 노화도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94세된 할머니예요 휴가 때만 되면 노화도에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할머니께 보금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이 됐어요 보금은 아무리 전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나 잘 믿어라 너희나 잘 믿어라 예 마지막 말씀 그런데 94세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언젠가 또 세상을 떠나실 텐데 조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94세된 할머니 전도를 위해서 신청서를 냈어요 집사님들 6일 날 쉬는 날이니까 휴가를 해서 이렇게 같이 내려갔죠 차는 따로 이렇게 같이 내려갔는데 가서 만나 보니까요 할머니가 순한 양 같아요 너나 잘 믿어라 하시던 그 할머니가 순한 양처럼 보금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어요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하나님 자녀다라고 그냥 사진까지 딱 출력된 거 세례 증서에 딱 붙여가지고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나 잘 믿어 나가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었다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화도에 간다는 소식을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지역에서 전도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 대상자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가 하는 말이 노화도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전도 좀 해달라고 왜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부모님 전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또 이건 또 무슨 떡인가 싶어가지고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벌써 딸 전화를 받고 아버지는 대피하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반일하시다가 저쪽으로 가면 영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영감님들 뵈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어머니한테 자꾸 이렇게 말을 붙이다 보니까 물이라도 한 잔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물 한 잔 안 드리는 거는 내가 도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던 일을 털고 오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물 한 잔 주시면서 이야기가 된 게 영접하시고요 마지막 고백이 뭔가 하면요 모든 복은 내가 다 받은 것 같네 모든 복은 내가 다 받은 것 같네 모든 복을 다 받은 게 맞죠? 영접하셨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차가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 나오면서 인사를 하니까 우리가 빨리 가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계속 인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뒤로 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분들도 마침내 마침내 곤륵전도가 마침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한 영혼 가이오 그 이름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시길 바라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국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급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하나님 말씀 잡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바울의 평생기도의 제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였습니다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보금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로마로 일성하게 되어졌고요 바울의 사역 결과 열매를 맺었어요 주 313년에 로마가 보금화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예절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고 뜨겁게 보금 전했으나 아직도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주변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가이사 앞에 선 심정으로 그 명단을 꼭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권력전도 명단이 가이사였고 바울에게 주신 지역이 로마였습니다 나의 가이사 나의 로마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광품을 이기고 가이사 앞에 선 바울처럼 생명 살리는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품을 이기고 가이사는